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다 갖다가 아버지가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온 동생을 붙잡아서 무리 없는 큰 운동에 집어던집니다 너 그 안에서 있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동생은 그걸 가면 되냐 그 중에 누가 마음이 조금 안 됐던가 봐요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팝니다 동생이 울면서 형님들 그러지 말라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고생에 고생에 고생을 다합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아침저녁 일을 해야 되고 쉴 시간도 없고 조금만 게으름 폈다가는 등에 채찍이 떨어지고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팔려간 집이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바레 집인데 그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장세기 39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음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있든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적당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면 안 됩니다 성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일을 하는데 그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보디바레 아내가 주인 만하님이 그를 무함한 것입니다 죄짓지 않은 요셉이 무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세기 39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것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혹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그 진짜 어떻게 된 일인 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만 듣고 심히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궁정감옥 즉 왕의 죄수를 가무는 감옥이었어요 거기 있는 왕한테 잘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왕이 그의 존재조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 부디발은 넌 그 안에서 있다가 그 안에서 평생 있다 죽어라 왕이 너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있다가 너의 인생을 마쳐라 그런 마음으로 분노해서 잡아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한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청탁을 거절을 못하고 도정을 한 번 찍어주고 타협했다가 나중에 줄줄이 다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유혹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번에 수거하지 않고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성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바른 길을 가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로마서 5장 3절로 사절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가운데 참고 견디면 마침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절망의 산을 빠르게 통과하는 축복의 터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삥 돌든지 위로를 넘어가야 되는데 터널을 뚫어서 순식간에 그 절망의 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은 축복의 터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욕을 보세요 욕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열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욕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리엔 메코의 사모님이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은 8명에서 시작하여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탐슨 스테이션 교회의 목사님의 아내시고 새 아이의 어머니시고 유명한 강사하고 또 조술가입니다 바쁘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던 어느 날 예기차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2010년도에 다가온 그 고난은 일반 사람들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었습니다 본인은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간암으로 전이 됩니다 교회는 집중포가 내려가지고 예배당과 교육관이 다 물러에 잠겼는데 피해액이 27만 5천 달러니까 약 3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이 무언가 엄마랑 뜻이 맞지 않았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바이러스성 질환을 안게 되는데 발열과 우환을 동반하는 전염성 단핵적인 한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병마와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아들 발병 한 달 후에 피부암 수술을 받습니다 작은 딸은 3주 후에 단항성 난소증근에 걸립니다 하루아침 갑자기 욕처럼 모든 고난이 몰아다쳤어요 온 가족이 아프거나 짐을 나가거나 교회는 교회대로 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환란이 몰아다쳤을 때 사모님은 엎드려 눈물 녹기도 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요셉의 그 말씀이 이야기가 큰 은혜를 주었어요 분명히 요셉이 고난 끝에 큰 축발받은 것처럼 여하튼 고난 끝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가치를 뜬 딸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딸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딸이 낳은 손녀 미스티는 온 가족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사님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잊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나의 암은 목적이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사역, 저주 사역, 강의, 방송 사역 등을 통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나온 그 책이 따라 내 음성이 틀린다고 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하수연함에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따라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껑 놀립니다 믿음으로 이어내시리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림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극한 절망을 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고 혼자 외롭게 내동댕이 쳐 있을 때 그때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21절에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의 모습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면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 하나 흠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춤을 바라보고 전진 또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장세기 39장 22절 23절에 이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요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아멘 이런 일은 역사에 이르러 없습니다 아니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한테 열쇠 끄러미를 다 맡기고 네가 교도소 전체 관리해라 우리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하는 말 있듯이 죄수를 어떻게 믿고 그 감옥 돌보니를 맡깁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뭔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게 살았든지 교도소장이 이제부터 교도소를 네가 다 돌봐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통하게 되었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봉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문제 어렵다 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말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 7절에 야 옆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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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 후에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습니다 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한 그 설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 기억됩니다 4생전 7장 9절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고난이 13년 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14년 동안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바로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요즘 뭐라면 장관급 되는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두 분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직이 되면 늘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기니 왕이 기분이 좋을 때 한마디만 해주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난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내가 감옥에서 요셉이란 청년을 만났는데 아무 죄가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면해 주십시오 왕이 사면해 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원장이 내가 나가자마자 복직이 되면 당연히 얘기해 줘야지 내가 매일같이 왕을 모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참 그 사람도 책임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더니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함은 오래오래 기억해요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걸 바꿔야 돼요 상처, 섭섭함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 올까 내일 좋은 소식이 올까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해먹어 준 사람이 다시 장관급으로 복직돼서 왕을 모시고 있으니 그것도 매일같이 왕 옆에서 왕을 모시는 위치에 가 있으니 한마디 말하면 자기가 풀려나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까맣게 포동차를 타들어갔을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아마 바로가 꿈을 안고 떠나면 영원히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제 꿈을 해몽해 준 그 시부리 청인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었네요 참 답답한 사람 맞나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을 그제서야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푸른 바하고 꿈을 해몽하므로 말면 단번에 죄수에서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41장 38자로 41자로 설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중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왕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13년이란 긴 긴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그때 그 시기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축복이 거저다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결과로 열매로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자네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크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최근에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라고 하는 김치국 교수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서 의사로부터 아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생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서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4살 때 심장 수술을 받게 되고 심장이 나았는데 그러나 생각지 않은 고안에 닥쳤습니다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말면 막막이 떨어지고 엉키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날부터 원망과 두려움, 불평이 변화되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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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가 비록 앞을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 특별히 보지를 못하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외워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셔서 고난 중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전에 있는 맹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버클리 음대에서 뛰어난 청력과 남다른 상상력으로 상향을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해보고 그가 우산성료로 졸업한 후에 29세라는 최연수 나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버클리 음대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름다운 아내 티파니를 만나서 행복한 감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책에서 이어갔던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을 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롭히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 주님의 신 고륵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